이번에는 치다! 이번에는 치다! 파이팅! 빠빠빠빠빠빠 이거는 일찍 컷이야 성공! 출발! 과자 먹어야 돼요 그렇죠 과자 한 번 먹었고 실패 오케이 오케이 약한 거랑 강한 거랑 침착해 그거 난 이게 안 돼 과자 약한 거랑 강한 거랑 있어 침착해 그거 난 이게 안 돼 과자 위로 여유 있죠 장신커플 여유 있죠 블랙홀커플 여유 있죠 장신커플 여유 있죠 블랙홀커플 블랙홀커플 이게 돼있어 같이 해도 되나? 자 얼른 던졌지 저거 누르세요 편하게 해 어떡해 어떡해 자 시간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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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어 자 잡아야 돼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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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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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유진 원영 그렇지 꿈을 담아서 오케이 오케이 불뻘 같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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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아니야 실패 아니야 웃긴다 웃긴다 우리 아이브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주차가 정말 치열했어요 이분들이 그 제로에 성공하기 위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 그 모습 대단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보니까 아이브는 확실히 이제 딱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도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좋아요 예 안 그래요? 쉬는 시간 중간중간 카메라 찍을 때도 계속 얘기하고 어떤 때에 우리 팀 팀워크가 좋구나라고 느껴요? 뭔가 리더의 말에 다 모두 군말하지 않고 한 번에 착 따릅니다 아 그래요? 진짜요? 원래 딱 1집 때까지는 그렇게 해요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니 유진 씨 멤버들이 본인의 의견을 좀 잘 실험해줘요? 거의 대부분 예스를 해주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? 일단 예스컬들이에요 우리 밥 이거 먹자 오케이 아 밥은 조금 예민해요 밥은 조금 안 맞는데 밥은 조금 안 맞는데 아 식성이 좀 달라요? 네 밥 이외에 이외에는 거의 다 이제 예스 예스 해줍니다 일정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네 일정 연습 진행 방향 이런 거 다 예스 하지만 음식은 노 자 옷 환불해야 할 때 꼭 배송하고 싶은 멤버는 기본적으로 말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? 맞아요 박력도 있어야 되고 레이는 잘 못할 것 같아 옷을 바꾸러 갈 때 같이 가고 싶은 리즈도 잘 못해 리즈가 꼴등일 것 같아 리즈 6등 레이가 5등일 것 같아 이서 4등 4등 우선 착하고 순수한 친구들 둘 다 맞은 건가요? 나 이번에 내가 1등 아니면 이제 뭐라고 말 못하는 원영이 약간 소심한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꼴등 리즈가 꼴등이야? 네 리즈는 근데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? 약간 근데 그랬던 거 같아요 그때 농구할 때도 보면 되게 자신 없는 척 양보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때 불 붙었잖아요 그 불 붙은 이유가 뭐예요? 이특 씨 때문이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옷 바꾸러 갔을 때 못 간다고 못 간다고 아 리즈 씨 근데 이거 진짜 잘 어울려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분이 그냥 너무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방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옛날에 동대문 갔을 때 많이 봤던 형님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분위기가 원영 씨는 지금 1위에 본인이 올라간 거예요? 유진 언니의 추천을 약간 받긴 했는데 추천으로 약간 여태까지 언니가 1위를 많이 했었으니까 뭔가 이번에는 절 1위로 뽑으셨을 것 같았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요? 유진 씨 왜 원영 씨 1위를 추천했어요? 일단 원영이가 네 오목조목 말을 잘할 것 같아요 환불이 무조건 화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맞아요 이게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입은 거고요 턱도 안 뗐고요 깨끗하고요 이렇게 오목조목 말을 해야 되는데 잘할 것 같아요 원영이 이유 설명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약간 합리적이구나 네 그렇죠 뺏은 게 아니라 매니저분이 원영아 이 스케줄 해야 돼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제가 하는 건 맞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원영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래요? 그런 느낌이에요 오목조목이구나 언성을 높인 일은 절대 전혀 없고 그렇게 약간 이유를 설명하는 아니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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